하나, 둘, 셋, 넷 봄봄봄봄 봄봄이었어요 유봄, 나봄, 봄이었어요 또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네, 저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저희의 여행기를 보시면서 본방 인증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이돌 특집이다 진짜 그러면 이제 스무살의 봄꽃여행 우리 미나, 유정, 유봄, 나봄 외치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무살 봄꽃여행 유봄, 나봄, 함께 포션! 지금 설레임이 여기까지 잤어 지금 이거 뭐 계획 짤 때 제일 설레이죠? 드르르 안녕하세요 유정,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미키미키의 유정입니다 드림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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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향해 달려가 드림걸스 아 진짜 멀리 있는 여행이네요 예쁘다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멀리 여행을 같이 가게 됐잖아 그치? 귀엽다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여행에 제한이 없어졌고 좀 더 자유로워졌고 나 친구랑 부모님 없이 이렇게 1박 2일 여행 처음인가 봐 거의 나도 처음인 것 같아 우리는 바닷가 펜션 이거밖에 없어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진짜 놀러만 갔어 처음이에요? 네 외박을 안 해봤어요 저도 첫 여행이니까 여행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로망했어 루프탑 바 약간 아하 이익이랑 이익이랑 카티를 탁 한 잔 이미 지금 루프탑 바 다 있는데? 나는 뭔가 막 같이 자전거 타고 싶고 근데 내가 자전거 못 타 응? 2인 자전거 네가 앞에서 타면 난 직진밖에 못 타니까 너가 이거는 거의 막 너는 경치보고 내가 운전하고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막 중학교 때나 그럴 때부터 한창 트윈룩이 유행했었잖아 아 그치 내가 그걸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어 너랑 술도 술도 나는 그 식구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가봐 내가 예전부터 배낭을 메고 기차 여행을 가고 싶었거든 너무 좋지 아 지금 봄이잖아 응 꽃을 불어 가야 될 거 같아 아 나 안 그래도 요즘 그 생각 했다니까 아 그래 뭔가를 보려면 확실히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쫙 깔려있는 걸로 봐야 돼 볼 거면 그러니까 보면은 꽃이 쫙 깔려있는 데로 가자 사실일 것 같아 내가 찾아왔어 순천만 국가정원 봄꽃축제를 지금 하는데 이게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많이 오래 피냐고? 아 축제 이런 거 진짜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꽃들이 아주 튼튼하다는 거지 음 아 약간 토양이 적으면 어 굉장히 튼튼해서 5월까지 볼 수 있어 이게 방송을 보고 가셔도 꽃이 아직 피어있어 그치 그쵸 네 5월 22일까지니까 아 나 빨리 나 빨리 보러 오고 싶어 그렇지 그 사이에 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꽃이 있고 휴게 진짜 많네 유아 우와 그리고 얘가 인생샷의 명소래 괜찮다 완전 그치? 꽃밭이네 그냥 다 순천히 20대들이 청춘이라면 꼭 가봐야 하는 그런 기차 여행지 또 노력구만 노력구만 꼭 노력구만 애초에 혼자 정해왔어 아 아 그리고 여기에 그것도 있어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재현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추억여행 뭔가 시간여행 할 수 있어 너랑 나랑 또 시간여행 해가지고 예전처럼 좋은데요 유벅나보 눈물 나지 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내가 찾아온 곳은 이렇게 딱 순천 그리고 기차여행 가는 거 순천 옆에 여순광이라고 그 코스구나 요렇게 여수도 좋잖아요 여수도 좋잖아요 여수 진짜 좋지 여수가 이미 배틀트립에 이미 소개됐었대 근데 여수팀에서 저번에 광양을 살짝 살짝 맞대기로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소개해드리고 그냥 제대로 제대로 우리가 약간 그 광양 유명한 불고기 불고기 광양 불고기 아 맞네 불고기가 이쁘게도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찾아서 그럼 진짜 엄청난 여행을 떠나보자 그러면 네가 순천을 더 알아보고 그래 내가 광양을 더 알아볼게 그래 박수 한번 칠까 우리 플랜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 여행에 이름을 붙이자 내가 유정이고 네가 미나잖아 봄이니까 미나 유정에서 유정 유봄 나봄인데 우리 여행에 이름을 붙이자 그 유가 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봄 나봄 약간 유앤미 그런 느낌 괜찮아 유정 미나 유봄 나봄 괜찮아 유앤미 너봄 나봄 유봄 나봄 나봄 파이팅 정말 자연스럽게 잘한다 준비됐네요 준비됐어요 봄봄봄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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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밌겠다 구내다 길어 줄까? 귀여워 귀여워 너무 좋아 숯 같은 양 냄새 어른떡고기 같아 대충 향이 좋아서 예쁘다 뭐야, 와인이야? 막 이러면서 해 보고 싶었어 정말 추고들끼리요. 이게 또 오리지널들이 하니까 참... 4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4시 반? 우리가 또 영상역에 오지 않았니? 여기가 영상이구나. 그래, 여기가 바로 영상역이래. 우리가 순천에 또 많은 것들을 구경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첫 차를 타고 우리는 이동을 한다. 알겠나? 그래야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 오늘 유정이가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만 믿고 오늘은 순천을 한번 돌고 쉬는 걸로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렛츠고! 가자! 뭐야? 왜? 이게 뭐야? 이게 여기야? 서울역만 가봤어요, 그러면? 서울역만? 안 가봤어요. 서울역도 안 가봤어요? 우리 여기 신기한 리더입니다. 아니, 여기가 뭐야? 너무 처음. 진짜 오늘은 처음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네, 네. 야, 기분이 너무 이상해. 왜? 뭔가... 오버해요. 아직 안 믿기지 않아? 뭐야? 와, 진짜 가냐, 여행? 대박이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 제가 대망의... 짜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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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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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구나. 우리 그때 안 들렸던 거. 요즘 여행 갈 때는 저게 필수라니까요. 들고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와서. 나중에 여행 가실 때 만드셔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막 바닷가 이런 데서 딱 찍으면 진짜 짝이더라고요. 네. 정리가 안 됐던 게 나왔어요. 너무 예쁘지? 짠. 무슨 하구나. 그러면 이거 한 장 뽑아서. 아, 그래. 들고. 여기서 한 장 찍고. 여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오, 이렇게. 네. 아, 이거. 잘 모르니까. 아. 순천 연기 차. 순천이다. 처음 가봤어요, 순천? 네. 네. 너무. 아, 이거 해줘야 된다고 역 인증, 역 인증샷. 뭔데? 이거, 이거, 이거 글씨 나오는 거. 이렇게? 저렇게 인증샷 적는 거예요? 예쁘죠? 이빈. 라라라라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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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어디가? 우리는. 빨리 믿고, 믿고 맡기라 했잖아. 우리는 아이오할 때 이후로. 예. 처음이잖아요. 또 이렇게 같이 가는 게. 그렇죠. 이제 그때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정말 시간 여행을 하러 저희는 이제. 떠나나요? 네. 버스를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나네요. 진짜 너무 좋았겠네요. 그렇죠. 아이오아이 때는 그럼 두 분이 고등학생. 네, 네. 저희가 17살 때 처음 갔어요. 저런, 저런, 저런. 그리고 아이오아이 때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런 시간 보낼 시간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텐션에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Private kasi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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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